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. 네, 퀘스트 오랜만이네요. 기나긴 드디어 장마가 끝이 난 것 같고 더 큰 무더기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여러분 아마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고 그럴 거야. 짜증나고 그럴까 봐 오늘 선생님이 퀘스트를 썼습니다. 얼굴에다 한번 비춰주려고. 많이 힘들 거예요. 선생님도 사실 지금 너무도 많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파이널 기간에 또 시국이 또 시국이다 보니까 모의를 또 우리가 헛두루 만들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모의교사를 좀 현재의 기조에 맞게끔 구성을 하면서 선생님도 너무 바쁩니다. 너무 바쁜데 여러분도 같이 바빠야겠죠.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. 하고 있는 걸 것 같고 믿습니다. 여러분이 선생님 믿잖아. 그럼 나도 널 믿어야지. 내 배신하기 없기. 믿음에 대한 배신하기 없기. 그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힘내라고. 뭐 그리 우리 이열치렬이라는 말도 있잖아. 더우면 더운 데로 또. 너무 짜증내지 말고.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냉방병 걸리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자습실, 독서실 같은 데서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꼭 챙기고 있어야 될 것 같고. 그래요. 일단 그 안내를 좀 드려볼게. 드디어 여러분들 방학도 했겠다. 공부. 이제 뭐 내가 드디어 공부 열심히 할 거라는 부품 꿈을 갖고. 아주 굳은 다짐을 가지고 하고 있을 거잖아.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면 그 굳은 다짐 만큼 열심히 한 거 효과를 못 보거든. 그죠? 그거 알죠. 그래서 방향이라는 거 다시. 그동안 여러분들이 상반기 공부를 잘했잖아. 그거에 대해서 결국 다시 한 번 이제 공부는 당연히 막 내 거를 만드는 거. 내 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건 복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새로운 것만 이렇게 새로운 걸 해야 되는 것도 맞지. 새로운 것도 해야 되는데 반드시 공부는 균등하게. 예습과 복습이라는 걸 균등하게 하셔야 돼. 그래야지만 지난 거에 대한 복습이 수학은 특히나 중요해요. 그래서 네 걸로 만드는 과정을 탄탄히 해야 되는 거.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던 개념 코드, 기출 코드, 실전 코드, 사전 코드에 있는 문풀 강의. 막 병행하고 또 파이널 모의 들어가면서 많은 낯선 문제에 대해서 자꾸 나를 내모이기를 할 거야. 그러면서도 반드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모든 방향은 그래.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올해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진 해가 됐어요. 그럼 어쩔 수 없다. 그럴 때 승자는 누가 되는 거야? 매뉴얼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승자가 되는 거야. 정직하게 정법대로 공부하는 친구들. 그게 바로 뭐야. 수능에서는 다름하는 행동의 의이야. 어떤 문제가 나와도 어떻게 나와도 너 이리 와? 난 올바르게 행동할 거야. 그거잖아.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기간 속에서도 결국은 낯선 문제이지만 그 낯선 문제를 행동으로 다 부신단 말이지. 그걸 이제 선생님이랑 양승진 모의를 통해서 올해는 특히나 이감사학을 통해서 퀄모의를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모의고사 세 개를 컨트롤. 그래서 무작해 바빠.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야. 그래서 괜히 다른 데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고 그냥 방향도 잘못된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시간 낭비할까 봐 그러지 말라고. 그리고 파이널 기간은 정말 이제 실존인 거야. 이제 수능장에 갔을 때 푸는 거야. 그래서 선생님이 괜히 또 행동의 의혹 가지고 일일이 다 적으면서 그렇게 스피드를 느리게 하지 않아. 속도감 있게 할 거야. 속도감 있게 들어가는 거야. 이제는 실존이니까. 대신 여러분들이 막 복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 그래 이 문제에서는 이미 배웠던 과거에 배웠던 이런 행동의 의이 중요했었지. 이런 것들 정리해 나가는 거야. 아시겠죠? 그러면 다 필요 없어. 그냥 정법대로 보면 다른 거 고민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. 그치?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. 아시겠죠?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드리고요. 다음 캐스트에서 또 만날게요. 바이바이